여름 손님은 그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. 그 여름도 그 7월이 되면 이건 뭐 여름 중에도 그 한여름인데요. 농경문화 중심 사회에서 또 제일 바쁜 시기에 그 손님이 또 들이닥치면 우리네 그 보편적인 또 유기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잖아요. 그냥 또 대충 또 대접할 수 없죠. 그래서 마음은 그 논밭에 가 있는데 몸은 그 또 손님 맞이를 하려면 이거 참 큰 부담 주었을 것 같습니다. 그 시절에는 그 냉장고도 없던 시절이니까요. 또 잘못 그 음식 대접했다가는 그 속에 그 탈이라도 나면 이런 또 낭패가 없었을 것입니다. 또 사람이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. 여름이 되면 또 의복도 간소해집니다. 여름에는 또 우리가 또 간편하게 그 뭘 입게 되는데요. 외부에서 또 손님이라도 오면 또 옷도 이게 또 그냥 평상시처럼 편하게 입고 있을 수도 없죠. 아무튼 그 여름에 오는 그 손님 아주 왕 짜증이었을 것 같습니다. 이걸 그 2024년 그 올해 같은 이런 용의에 그 7월로 또 대입을 해보면 7월에 그 호랑이보다 더 우리에게 또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그 인연 이런 것 조심해야 합니다. 이렇게 그 지나친 오행 그 화의 기운이 그 영향을 주는 이런 달에는 상대에게 그 좋은 인상을 서로 주고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또 7월에 여러분들께서 그 큰 대출 받을 그런 그 계획이 있다면 이것 역시 그 풍수에서 그 권장하는 그런 일은 되지 못합니다. 오행 그 화기운이 그 강한 사이에 이런 대출은 재정 변동성이 그 안정보다는 또 불안정을 증가시키게 됩니다. 그래서 7월에 그 대출 받을 일이 있다면 또 8월로 그 시기 조정을 또 해보는 것도 지혜로운 그런 풍수 대비가 됩니다. 우리가 또 생활 환경에서 그 재정 변동성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일부러 또 불러들일 필요는 없죠. 끝으로 그 여러분들께서 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. 가족 간의 그 갈등이 될 그런 일들은 미리 그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.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습니다. 우리의 그 의도는 뭘 그 좋게 풀려고 시도를 해도 이렇게 그 지나친 그 화의 기운이 그 소통의 그 안정감보다는 오히려 그 화를 키우는 그런 악재로 일을 더 꼬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. 의도와는 그 상관없이 일의 그 진행이 다른 방향으로 또 튈 가능성이 십상이라는 거죠.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것까지 또 미리 그 대처를 해주신다면 7월에 그 여러분들의 그 돈복 그리고 운세 전개는 승승장구가 될 것입니다.